소소한 나의 일상입니다. 벌써 베란다에는 남꽃이 적고요. 폐타가 적고요. 여기는 저희 동네에서 바라보는 사진들 찍으며 저희 집에서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들. 이거는 겨촌치킨 먹으면서 사진 찍고 우리 텃밭에 심어놓은 것들. 그리고 날씨는 완전 가을. 청량한 가을인 날씨입니다. 이거는 김장배추 씨앗 뿌려놓은 거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심을 때 조심해서 심으면 올해 김장배추는 성공일 것 같고요. 이거는 고춧대 뽑은 거로다가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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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장배추 씨앗 뿌려놓은 거고요. 이거는 고추잎 말리는 거. 이거는 고춧대 뽑고서는 제가 여기 배추 심을 자리 확보했습니다. 내가 갖고 온 방울도 마다도 방울방울. 완전한 가을. 청량한 가을입니다. 올해 고추들 많이 따셨나요? 따서서 말리셨나요? 맑은 하늘 바라보며 상사 꽃도 구경하세요. 꽃 상사 꽃이랍니다. 이거는 달리아 꽃이랍니다. 엄청 더 예뻐요. 여기는 뭐게요? 초롱초롱초롱. 방울리 텃밭이랍니다. 텃밭. 상사 꽃 요즘 예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춧사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소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소한 하루입니다.